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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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오케이 자, 지금도 빗맞았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드라이브를 걸 때 힘을 빼는 건 좋은데 힘을 여기로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빼면 내가 힘을 뺐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힘을 뺄 거면 다리에 힘을 주란 말이에요 그죠?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로 그렇지 그리고 라켓은 꽉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나이스 그렇지 그죠? 아까보다 조금 더 뭔가 두툼하게 맞아요 그렇지? 그러니까 힘을 빼는데 왜 여기다 힘을 빼죠? 자, 힘을 이렇게 다 빼는 게 아니라 힘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다리 준비할 때 힘 빼져 있고 그죠? 힘 주고 다시 다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나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그리고 힘이 왜 덜 빠지냐면 이 공보다 내가 자꾸 올라가요 그죠? 이 정도 선에서 다리 팔 다리 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럼 힘이 안 빠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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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나이스 고 그렇지 내려오시고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, 지금은 균형이 좋았어요 그죠?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힘을 빼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는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? 이렇게 여기는 딱 여기다 차라리 힘을 꽉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힘을 여기 어깨나 이런 상체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죠?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 둘 오케이 기다리시고요 그렇지 다리로 다리로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점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하나 다시 또 봐 지금도 이게 너무 흔들린다니까요 항상 자 딱 이제 흔들리지 않게 타이밍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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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재란 말이에요 움직일 때 딱 재란 말이죠 가서 여기로 채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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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흔들리지 않게 팔 흔들리지 않게 팔 흔들리지 않게 라켓 쪽 라켓 쪽 꽉 잡아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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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빼는건 완벽하게 이렇게 빼는게 아니고 공을 치기 전에 밀리지 않게 다리 힘을 지고 상체에만 힘이 빠져있으면 돼요 팔에도 힘을 좀 주고 이렇게 버티는 느낌으로 오케이 타이밍은 왼발로 타이밍은 왼발로 타이밍은 왼발로 타이밍은 왼발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흔들린다니까요 아니 공을 치면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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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데 여기로 타고 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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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힘든다 오케이 공이 공이 계속 일정하게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몸으로 타이밍을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잡아주고 잡아주고 하나 오케이 둘 그리고 방금도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방금도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않게 나이스 오케이 계속 안 흔들렸었는데 계속 흔들려요 그쵸 이 라켓이 공이 라켓이 닿고 있잖아 근데 여기가 힘을 뭔가 일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힘을 이렇게 나눠주는게 아니고 여기 힘을 탁 빼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느낌이란 말이죠 힘을 내려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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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준비 준비 장발 장발 하나 또 장발 지금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 지금도 올라간다니까 그죠 올라간다고 계속 그쵸 그쵸 힘을 주고 주고 힘을 빼세요 그쵸 이 높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지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딱 그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지 않게 근데 지금 정도로 힘을 빼는 건 이렇게 빼는게 아니고 여기 여기 이쪽